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저희가 바이오 오늘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선민정 연구위원과 함께 바이오 공부를 좀 해볼텐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하나금융투자의 바이오 여왕 우리 선민정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네. 네, 항상 인간적인 모습이 바이오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바이오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좀 편견이겠습니다만 막 그 뭐랄까 이렇게 다른 분야와 좀 다른 분위기가 좀 있어요. 바이오 쪽은. 글쎄요. 사실 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전공자세요. 그러니까. 약대나 생명과학과나 이런 쪽 전공하신 분들이나 약간 좀 사람들이 어수룩하죠. 어수룩한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아까는 좀 경영학과나 상경계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세련된 느낌의 분들이 많다면 좀 이쪽 순수과학 쪽 공부하신 분들은 순수한 느낌. 네. 순수과학 하셨으니까. 그렇진 않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칭찬으로 알겠습니다. 굉장히. 아니요, 바이오 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는데. 일단 뭐 바이오는 특히나 다른 업종에 비해서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또 쉽게 설명해 주시는 우리 선민정 연구위원님과 함께 오늘 오늘도 좀 한번 쉽게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바이오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부진한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연말 연초에 굉장히 사실 전체 장이 다 좋았잖아요. 제가 보니까 12월 24일이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하루에 5% 급등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삼성전자 쭉 갔고 그때 당시 코스피 지수가 2,800에서 3,150까지 쭉 올라오는 동안 코스닥은 쉬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형주, 삼전, 현대차, 기아차 개별 이슈, 호재들의 뉴스도 있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 저희 섹터의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셀트하고 삼바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종목들은 작년에 업황 전체가 좋지 않으면서 사실 주가 많이 부진했었거든요. 그때 바이오는 날아다니죠? 그렇죠. 사실 그때 바이오는 엄청 좋아서 일단 주가도 많이 올라 있었고 셀트리온만 예를 들더라도 사실 주가가 30만 원대에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9월하고 10월 장이 좀 조정받을 때 그리고 그때 당시 10억 원 대주주 양도세 이슈 있었을 때 많이 빠졌어요. 24만 원까지.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 주가 빠지는 걸 우리 서정진 회장은 그냥 두고 보실 수만 없으셨는지 코로나 이슈를 들고 오셨죠.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정말 한 달 만에 24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급등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서 또 오르기가 애매하니까 한 37만 원 선에서 약간 조정받고 있었고 아시겠지만 1월 13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셀트리온이 그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임상 이상 결과 발표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뉴스 특히 제약바이오 쪽은 기대감의 주가가 올랐다가 결국에는 뉴스가 나오면 이제 팟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그날 이제 그 다음 날 조정을 많이 받아서 지금 셀트리온 30만 원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지난 한 두 달 정도? 혹은 그 이상인가요? 바이오가 이렇게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게? 네. 맞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조금 재미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바이오가 이렇게 많이 각광을 받았던 것도 이 코로나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사태에서 살 길은 바이오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올랐던 거고 그리고 이제 백신 개발 같은 게 이제 다 발표가 났으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호재가 그렇게 나올 만한 게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제는 미투루는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런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혹시 부작용 같은 거 뉴스 빵빵 터지고 그러면 미투루는 갈 일이 많아도 위로는 이제 더 갈 게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는 좀 합리적인 추론입니까? 너무 근시한 적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코로나 백신이 지금 남아공에서 전파력이 50%나 센데 기존 백신과 항체 치료제를 무기력 축하시키는 그런 변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 굉장히 되게 많은 분들에게는 되게 이제 절망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주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신이 지금은 뭐 부작용 얘기가 나오고 뭐 하고 하는 게 다 다 파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이거든요. 지금은 미 FD로부터 승인을 받은 긴급사용 허가를 받은 건 딱 두 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월 말에서 3월쯤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 백신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도 아직까지는 상용화된 기술이 아닌데 그 다음 이제 상용화된 기술로 만들어진 항원백신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 노바백스, 사노피 그 뒤를 이어서 무수히 많은 백신이 줄줄이 대김 중입니다. 백신은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백신 관련된 기업들도 사실은 그 기대감에 이미 녹십자고 SK케미칼이 작년에 빵 떴죠. 그런데 문제는 변동법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들 기업이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을 만듦으로 인해서 수익이 개선된 게 없거든요. 실적 개선이. 그러니까 루머만 많죠. 누구랑 곧 계약을 체결한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 루머에 의해서 주가 변통폭이 하루에 10%씩 움직이고 주가는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중요한 건 그렇게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해서 매출이 얼마나, 실적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여러분이 곧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물론 또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래봤자 시젠도 매출 10배 올랐는데 사실 주가는 못 가고 있거든요. 지금 6.5배예요. 매출은 10배 늘었는데 네. 매출은 10배 늘었는데 지금 PER이 6.5배예요. 코스피 평균이 13배잖아요. 시젠이 PER 6.5배밖에 안 됩니까? 네.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코로나 곧 종식? 그럼 시젠의 진단키트 매출도 끝. 너무나 쉽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다 근시안이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피크 세일즈를 우리가 아직은 보지 못했고 백신도 마찬가지고 치료제, 사실 치료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저는 적어도 임상 결과를 발표한 셀티론의 경우에 지금은 사실은 별 기대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껏해야 국내죠. 국내자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내는 우리 많다, 죽겠다, 죽겠다 진짜 OECD 국가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거든요, 우리나라가. 인구 비율로 하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환자수도 많지 않고 의약품 가격도 비싸지 않고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작죠. 그리고 셀티론도 자기네들 말이 우리가 이익 보고는 국내에서는 팔지 않겠다 라고 했으니 국내에서는 조건부 허가 승인을 2월 초에 받는다 손을 치더라도 큰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정말 셀티론이 미국 시장에 간다면 그거는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지금 셀티론이 주가 재미없고 재미없는 이유는 아무도 몰라서 그래요. 정말 미국에서 우리가 출시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미국 FDA가 적어도 우리의 긴급사용 허가 신청서 EUA를 받아들여준다면 그거는 엄청난 호자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약간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이게 맞는 건지 한번 판단해 주세요. 이미 지금 모더나,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은 백신 발표를 했고 줄줄이 기다리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줄줄이 기다리는 회사를 사는 게 훨씬 더 큰 이익을 바라보는 데는 좋은 방법입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라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백신 준비하는 회사들이 있죠? 네, 있긴 하죠. 나중에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정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제약바이오 업계의 실적이 대체로 굉장히 편찬 크겠죠. 특히나 여기는. 대체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리를 좀 해 주신다면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업종이 사실 실적이 매우 안 좋아졌잖아요. 항공이라든지 엔터, 여행 이런 쪽은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사실 실적이 크게 코로나 때문에 꺾이지는 않았어요. 좋아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약기업 같은 경우,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필수 소비재거든요. 그렇죠. 경제 안 좋다고 안 아플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이런 병을 앓는 분들은 사실 내가 약을 끊고 싶다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런 불황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하게 매출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셀트리온이나 삼바처럼 기존에 바이오의약품, CMO든 시밀러를 미국에서 잘 팔고 있었던 기업들도 사실 코로나 영향은 별로 크진 않았죠. 오히려 또 국내 제약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내 제약사들은 주로 이제 마케팅이 좀 강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제네릭 위주의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과의 대면 미팅을 통한 마케팅이 많은데 코로나로 그게 이제 대면 마케팅비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오히려 판관비가 줄어들면서 이익이 개선되는 이렇게 해서 사실 2020년도 일반적인 제약기업들 각 기업마다 스토리는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기존에 팔로우가 확정이 돼 있던 회사들은 더 좋았겠네요. 그렇죠? 네. 이미 어쨌든 새로운 약을 막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회사라면 좀 더 힘들었을 수 있겠지만 신규로 약을 출시한 미국 시장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트룩시마가 정말 대박이 났었죠. 물론 램시마 SC는 유럽에서 코로나 영향을 조금은 받은 건 같지만 대부분 저희 섹터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실제 좋아진 기업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위원님께서 코로나 치료에 대한 과도한 기대 이런 리포트를 내셨다면서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를 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 사실 별 실체도 없고 심지어는 국내에서 임상 비용 너무 많이 해서 아예 임상을 안 하는 그런 기업들 생겼는데 너무 그 기대감, 확실하게 데이터 발표 없이 기대감만 많이 올랐죠. 예를 들어서 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코로나 치료제 똥이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데이터를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아 이게 정말 허잡한 약이다 이런 판단 절대 들지 않아요. 이게 정말 미국 시장에 출시할지 안 할지는 모른 뿐이지 그냥 그 임상 결과만 놓고 보면 저희 상당히 훈련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결국에는 이 셀트리온의 황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미 FDA로부터 긴급사용 허가를 받은 두 개의 약이 있죠. 리제렌을 하고 일라인 1, 2사. 얘네들이 임상 이상 결과만을 가지고 긴급사용 허가를 받았거든요. 미국에서. 그런데 그 임상 이상 논문을 다 읽어보면 사실은 우리 것이 그들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제일 좋아 이렇게는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려면 같은 임상 조건 하에서 그 세 개의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다이다이,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하는 임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데이터들은 없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약이 똥값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만 그러지 않고 단순히 우리 한다 해서 주가가 상한가 간 몇몇 제약사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한 말이죠. 그들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아무런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말씀이시구나. 그러면 진짜 괜찮은 것도 있고 진짜 아닌 것도 있기는 있는 거죠? 네? 확실히 아닌 친구들도 분명히 아직까지는 그들이 결과를 발표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데가 있고 아는 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알려진 데는 아주 그렇게 폄하할 만한 건 절대 아니다. 결과를 보면 저는 왜 이 결과를 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디스카운트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이러스 농도? 이 약을 투여받으면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감소가 될 텐데 그 바이러스 양의 감소를 봤을 때 이게 뭐 같은 조건은 아니지만 뭐 리제네론 항체는 가장 좋았을 케이스가 4배 감소 네? 그리고 일라인에는 4.4배 그러니까 4분의 1배, 4.4분의 1배 이렇게 됐다는 거죠? 바이러스의 숫자가 4배가 감소한 거예요. 네, 네, 네. 네, 네. 오리지널 대비 4배 감소 효과 그러니까 위약 대비 네. 근데 셀트륨 같은 경우에는 8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사람들 얘기하는 게 이제 뭐 피밸류라고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려면 이 피밸류가 0.05 이하가 돼야 돼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중증 발생 비율에 있어서 네. 위약과, 가짜 약과 투여군에 있어서 피밸류 값이 차이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피밸류 값이 차이가 없어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약은 효과가 없는 약이야 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임상 이상에서는 굳이 피밸류가 0.05 이하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네. 임상 이상은 유효성을 입증하는 처음 임상이거든요. 네. 어떤 임상 조건과 어떤 환자 조건에서 가장 이 약이 효과가 좋을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찾는 과정이에요. 네, 네, 네. 우리도 50세 이상 폐렴을 동반한 중증도 환자에게서는 피밸류가 0.05 이하로 나왔어요. 자, 그럼 이 회사가 3상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성을 확보하려면 환자를 이렇게 내로다운해야 되는 거죠. 그냥 중증도 경증 환자가 아니라 연령별로 그렇죠. 50세 이상 폐렴을 동반한 중증 환자. 그거는 다른데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네, 네. 리제레논도 다 효과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분류를 환자가 몸속에 항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효과가 좋았고 만약에 항체를 갖고 있는, 즉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지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리제레논 항체가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항체가 이게 피밸류 값이 0.05 이하가 아니라 효과가 없는 약이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우리 게 제일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결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 곧 이 약에 효과가 없다는 걸로 우리가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는. 그럼 이제 그 다음의 임상도 우리가 지켜보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임상 이상 결과만으로 셀트리온은 EUA 신청서를 제출한다.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정말 FDA가 이 정도 데이터로 오케이를 해줄지 안 할지.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옛날 같으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베팅하실 수도 있죠. 받을 거야.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죠. 사실은 지금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 다른 기업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눈에 띄는 다른 여기 투자하면 되는데 뭐하러 굳이 바이오까지. 베팅을 하냐. 현대차랑 애플이랑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전 잘 모르지만 이런 좋은 뉴스들이 다른 쪽에 있으니 굳이 여기에 베팅할 필요를 못 느끼시는 거겠죠. 그 말씀에 속 뜻은 바이오 쪽이 지금 투자하기 괜찮은 시점이라는 그렇죠. 느낌으로 저는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오가 사람들이 항상 얘기를 해보면 뒤늦게 후회하세요. 아 그때 할 걸? 네. 그런데 사실 바이오는 거꾸로 가는 사람이 수익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용기는 아는 곳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적어도 사기꾼이라든지 이상한 데는 아니야. 정말 기술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베팅을 하는 거죠. 다만 항상 리스크는 있어요.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건 특히나 그렇겠죠. 실패할 리스크는 있거든요. 그럼 이제 주가는 정말 하루에 하한가도 충분히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데서 오는 리스크는 당연히 있지만 적어도 만약에 내가 쌀 때 샀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빠져도 방어할 수 있고 아니면 오히려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때 들어가시면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 언젠가 성과를 나타내거든요. R&D는 곧 시간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R&D 성과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겠죠. 시간이 그래도 좀 예측 가능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은 예측 가능한 시간들입니까 대체로? 사실 임상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이 임상 결과는 몇 개월 뒤 이 정도는 되지만 날짜 하루 이틀 틀린 거 그거는 사실은 모르는 거고 약간은 좀 시간이 길죠. 최소한 지금 이 임상을 하게 되면 아마 결과 발표 내지는 좀 뉘앙스를 알 수 있는 건 적어도 1년쯤 뒤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죠. 약간 우리나라에서 단타 투자 정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좀 힘든 거죠. 그래서 발표하기 얼마 전부터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물리시는 거죠. 혹시 지금 이제 바이오가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그래도 저평가 혹은 괜찮은 가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다른 기업들이 워낙 올라서 그렇지 사실은 바이오 이 친구들이 결코 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싼 거지 이게 바이오만 놓고 봤을 때 바이오 이전과 지금 비교하면 결코 싼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이오 이전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 기술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밸류가 좀 어려웠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인식하기 시작한 게 2015년도 한미약품의 대규모 기술 이전으로 아 신약이라는 게 지금 당장 매출이 없어도 뭔가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고 뭔가 어닝 실적을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우신 거죠. 그리고 그 옛날에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바이오들이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이 없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한미약품에 의해서 각성을 한 시장이 이쪽에 돈을 태우기 시작했죠. 사실은 돈이 들어가면 뭐든지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거죠. 지금 잘 보시면 작년에 바이오가 많이 올랐다고 했죠. 그런데 다 오르진 않았어요. 바이오텍, 기술기업들, 신약개발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다 오르진 않았어요. 분명한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로 올랐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물론 고점 대비 지금 한 20, 30% 조정은 받았지만 이 바닥 대비는 쫙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정당한 밸류냐 비싼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의심이 된다면 글로벌 피어랑 좀 비교해보신 것도 좋아요. 해외 기업들과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비슷한 기술을 가진 이 기업이 지금 예를 들어 30조다. 그런데 우리와 얘네 진짜 그런 기업이 있어요. 우리와 얘네의 차이는 얘네들은 이 기술을 상용화시켰어요. 우린 아직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시켰을 때 앳리스트 10조 이상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이건 우리가 약간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외국 기업들은 예를 들면 외국 이름이 쫙 붙어있잖아요. 뭔가 그냥 큰 기업 같고 뭔가 첨단 기업 같은 기술이 있는 것 같고 한국의 기업들은 안 좋은 과거 사례들이 자꾸 우리의 인식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괴담 같은 얘기죠. 루머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일 텐데 어디 R&D 센터를 갔더니 저 논 한가운데 무슨 비네라우스였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바이오 업계에 전설처럼 내려오다 보니 뭔가 믿음을 가지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업계 사람들의 잘못도 있겠죠. 정말 그냥 잘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을 그냥 속여서 정말 이제 주가만 올리고 뒤아는 그런 케이스들이 결국은 그런 케이스들이 이 업에 대한 신뢰를 좀 무너뜨린 건데 그래서 다들 조심스러워 하시는 거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신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고요. 아는 만큼 정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시장이 많이 똑똑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 2015년도에 이 증권업 주식장이 들어왔을 때에 비해서 지금 투자자들은 상당히 스마트해지셨어요. 워낙 정보도 빨리빨리 얻으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는 없어지겠죠. 지금 이제 거의 없죠 이제. 지금은 진짜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져요. 아예 없어요. 네. 그건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기업을 비난하면 댓글이 장난 아니세요. 아 그래요? 아니 빙이라우스에서 연구하는 데는 좀 피클할 수도 있지. 그런데 뭐 본인이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또 사람들의 심리가 달라지시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는 좀 할 텐데 혹시 이제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의 지금 시점은 과거 예를 들어 한 3월 이때는 진단 키트가 막 어마어마하게 중요할 때 혹은 뭐 마스크라든지 뭐 기초 무슨 의료 장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때 뭐 산소급기 만드는 뭐 이런 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시즌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단계는 뭐가 제일 각광받고 있는 상태고 이 다음에는 뭐가 제일 각광받을 건지 혹시 그거 짧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백신 기업이죠. 백신 기업이 지금은? 백신 생산 기업? 백신 생산 기업. 그러니까 사실은 백신이라는 게 생산 캐파가 절대적으로 쇼티지거든요. 지금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매년 독감 백신 맞으시죠? 독감 백신이요? 네. 저는 아직은 뭐. 그렇죠. 우리는 안 맞지만 이제 아이들이나 노약자분들. 네. 맞죠. 사실은 젊은 건강 장년층도 맞을 필요가 있어요. 맞으신 분들 많죠. 그런데 이 백신을 WHO가 연간 조달하는 물량이 10억도 우주래요. 그러니까 독감 백신을? 네. 연간. 독감 백신 매년 맞으셔야 되니까. 그런데 독감 백신 우리 작년에 경험했듯이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독감 백신을 못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양은 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플러스로 코로나 백신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걸 어디서 다 만들까요? 아. 백신 만드는? 네. 기업들의 엄청난 실적 개선 효과를 지금 안 보여서 그래요. 구체적인 계약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백신 생산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작년에 코로나 최대 수혜주. 가장 매출 증가한 기업은 시젠이었어요. 진단 기업들. 정말 10배가 올랐어요. 전년 대비. 매출이. 이익은 더하겠죠. 레버리 쪽가 나오니까. 저는 작년 진단 기업과 같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은 백신 기업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백신 생산 기업. 네. 물론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아니더라도 저는 그런 백신 기업들의 실적 개선 효과 분명 여러분들이 올해 중으로 보실 수 있을 거라. 아마 당장 1, 2분기부터 구체적인 계약들 체결되고 그러면 어떤 백신을 얼마만큼 얼마에 우리가 만드는가가 나올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실적 추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역시 만약 이거를 수출을 하게 된다면 통관 데이터들을 통해서 미리 우리가 실적을 감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런 회사들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오로지 백신 생산만 몰빵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주가의 변동폭은 크겠군요. 예를 들면 다른 신약 개발도 하고 백신도 만드는 이런 회사들보다. 그런데 뭐 백신 생산으로 뭔가 만들면 플러스 알파 실적이 있으니까. 저는 백신 생산,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은 올해 다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즌, 백신 생산 이 시즌이 좀 지나면 그건 뭐 나중에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주가 계속 떨어지는 시즌이 올해 4분기 사상 최대일 것 같거든요. 실적은. 올해? 아니, 아니, 아니. 작년 4분기의 실적이. 네, 지금 사실 시즌 주가는 11월 7일 화이자가 임상 3상 중간 결과 공개하면서부터 폭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4분기에 저희가 가장 매출은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제 백신이라는 것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1년짜리다라고 여러분이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더 길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더 짧게 보란 말이죠? 1년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지금 이런 코로나라든지 여러 바이오 상황이. 알겠습니다. 우리 선민정 하나금융투자의 수석 연구위원, 바이오 전문 연구위원께서 오늘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 지금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여러분 그 사이에 질문 같은 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거의 다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궁금한,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업 이거 얼마 돼요? 이런 거는 질문하지 마시고 바이오 관련된 여러 질문들 주시면 제가 체크해놨다가 대신 여러분 대신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요. 채팅창에 좀 글 남겨주시고 잠시 전하는 말씀만 듣고 오겠습니다.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여봐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청정 제주의 유기농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즈비라고 하옵니다. 속이 아주 편안해지는구나. 이즈비, 아주 맛도 있구나. 제주의 유채꿀과 유기농 브로콜리, 유기농 당근, 유기사과도 함께 넣어 만들었다 하옵니다. 이즈비 양배추즙, 이즈비, 바로 내가 찾던 즈비로다. 농촌지능청이 선정한 농업기술명이니 정성껏 기른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즙. 어서 네이버에서 이즈비 맛즙을 검색하도록 하거라. 네, 지금 여러분의 채팅창을 쭉 보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 종목 얼마 가냐고,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또 알려달라고 그러시니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여쭤보긴 좀 그렇고요.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채팅창 확인하면서 바이오 관련된 질문들 좀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담부에 현재 지금 상황, 제약바이오 업계의 실정 얘기도 좀 나눠봤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연구원님 보실 때는 올해, 작년에 주가 성장세만큼 올해도 가기는 쉽지는 않죠? 그렇죠. 작년에는 워낙 바닥에서 쭉 올라왔었던 거라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는 종목들, R&D 성과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적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백신 생산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R&D 성과가 있는 그런 제약사나 바이오텍,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그동안 사실 배신의 아이콘의 대명사였던 한미약품이, 사실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근데 이제 2015년도에 기술이 전했던 4건에 다 돌아왔거든요. 더 이상 악재는 없어요. 반한대 건 없죠. 근데 올해 한미약품이 미 FDA에서 승인받을 수 있는 신약이 3개나 될 수는 있어요. 한미약품이? 네. 한미약품이 개발해서 기술이 전한 물질들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스펙트럼사라는 미국의 바이오텍이 가져간 롤론티스하고 포지오티니, 그리고 아테넥스 회사가 가져간 오락솔이 연내 승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정말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어떻게 보면 R&D 성과가 나오는 거죠. 결실을 맺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개발된 신약 중에서 미 FDA로부터 허가를 받은 약은 딱 5개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네. 바이오 시밀러 빼놓고. 신약으로? 네. 그러니까 LG 생명과학의 팩티브. 팩티브? 팩티브라고 항생제 있어요. 항생제? 좀 실패한 약이죠. 두 번째가 머크로 기술이 전된 동아 ST가 개발한 씨벡스트로. 씨벡스트로? 이것도 항생제고요. 그다음에 SK케미칼이 개발한 엡스틸라. 이거는 혈우병 치료제입니다. 아, 에프킬라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엡스틸라인데요. 엡스틸라. 네. 호주에 녹십자 같은 회사가 있어요. 혈장분핵하는 CSL이라고 그룹기술이 전된 물질이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작년에 상장했었던 SK바이오팜이 개발한 솔리안페토리랑 세노바메이트. 그런데 만약에 한미가 올해 3개의 신약을 허가받는다면 정말 대단한 일인 거죠. 역사상 5개인데 3개를 올해 한 해에 추가할 수도 있으니까. 네. 거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R&D하고 있는 랩스 트리플 에고니스트라든지 랩스 글루카곤에 대한 어떤 대규모 기술 이전 기대감도 좀 가져보실 수 있어서. 네. 한미 진짜 주가 많이 빠지고 최근에 반등한 건 백신 위탁 생산과 관련된 뉴스가 또 한미에서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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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올해 R&D 모멘텀은 너무나 좋습니다. FDA만 통과하면 무조건 대박입니까? 사실 그건 아닐 수도 있죠. 시장에서 별로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다 조단이 블록버스터가 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술 이전한 물질이 시장에서 출시가 돼서 단 몇 천억이라도 예를 들어 2, 3천억이라도 하더라도 저희가 로열티만 10% 받는다. 그럼 200억이 그냥 들어오는 구조죠. 이 200억은 매출이퀄 이익이죠. 그렇죠. 이 회사가 연간 분기별 영업이익이 200에서 300억 사이거든요. 한 방에 그게 들어올 수도 있구나. 네. 그렇죠. 실제 굉장히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혹시 지금 미국이 바이든이 되면서 메디케어나 건강보험 관련해서 완전히 국가의 개입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싼 신약보다는 복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건강보험으로 커버를 하려면 그런 걸로 많이 가야 될 텐데 그런 거에서 혹시 우리나라의 성장 모멘텀 같은 게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제네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은 대부분이. 그럼 좋은 거네요. 그런데 이 제네릭을 미국에서 허가받은 회사가 없죠. 우리나라 제약기업은 다 내수 제네릭이에요. 내수. 아 그 제네릭은 그럼 우리나라에서만 팔 수 있는 거고 미국으로 수출은 안 되는 거구나. 네. 그런데 물론 그 작업을 지금 제네릭을 미국 시장에서 팔려고 하는 데가 셀트리온이고요. 네. 그런데 애니웨이 사실은 제네릭은 수익성은 크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크게 기대할 건 아니군요. 그런데 이제 그 시장이 커지고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어쨌든 각광을 받을 수 있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 시밀러를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장으로 있었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료개혁과 관련된 또 어떻게 보면 가비싼 그런 바이오 시밀러의 전환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그 의약품의 비중을 보시면 전체 약의 거의 80% 이상은 다 제네릭이에요. 원래 비중상. 아 그래요? 신약 비중은 15%. 거의 85%가 제네릭 15%가 신약이에요. 그런데 약가 비중으로 보시면 85%가 신약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가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약은 대체 불가죠. 어떤 경우는. 그렇죠. 이 약만 있고 이 치료제에서는 이 약만 워킹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는 미국의 의료보험,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정말 후지다 이런 걸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이런 약가 정책은 철저하게 혁신성은 중요시 여기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바이오테크라든지 제약 기업들이 발전하게 된 원동력이 바로 이런 정책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제네릭. 제네릭 약가가 오리지널의 50%예요. 오리지널의 50%나 돼요? 네. 되게 의아하죠. 원래 약이 신약이 나왔을 때 1,000원이면 제네릭이 500원이나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그 500원짜리를 개발하는데 비용이 1도 안 들거든요. 그게 똑같이 100개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받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이 보호를 받아서 옛날에는 진짜 80%까지 해줬거든요. 이 50% 할 때 난리가 났었죠. 제약 기업들이. 우리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그러니까 이 가격 정책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제네릭 기업들도 그냥 먹고 살 수 있게끔. 네. 사실은 이 기업들이 이 약가 인하 받기 전에는 제조업인데 이제 마진율이 20%예요. 네. 그런데 보통 GP단에서 한 8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OP가 20%예요. GP, OP는 뭐예요? GP는 이제 매출 총 이익률. 그러니까 원가율 뺀 거. 네. 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영업이익이죠. 네. 이 매출 총 이익에서 판관비. 판매관리비를 뺀 게 영업이익이죠. OP. 네. OP. 그런데 이 판관비가 70%였다는 거죠. 그 70% 어디에 쓰였을까요? 아. 그 리베이트도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가의 정책의 개선은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케이스가 이제 제약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그런 혁신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시밀러를 권장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제약기업들이나 바이오텍들이 계속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채팅창에 10개 중에 한 대여섯 개는 시젠 관련해서 너무 물어보셔서 시젠에 관심들이 이렇게 많으십니까? 우리나라. 사실은 아무래도 물리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럴 것 같아요. 물리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28만 원에서 지금 한 18만 원 이렇게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시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은 너무 좋은데 그냥 시장에서는 백신의 반대말은 진단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긍정적으로 오히려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신 분들이 이게 회복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죠.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실적은 계속 경신 중이거든요. 네. 그럼 실적을 사람들이 잘 안 보시는 건가요? 이 바이오 신약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이 실적이 지속 가능하다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진단 키트는 바이오, 뭐지 뭐야? 백신이 나오면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될 테니 그러니까 시젠이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한 1.2조 매출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원래 이 회사가 2019년도 코로나 전에는 1,200억 매출했던 회사예요. 진짜 10배가 오른 거죠. 그런데 다시 그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사실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일단 코로나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지금 힘들어하신 자영업자님들 계속 고생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백신이 나오면 당연히 좀 줄어들긴 하겠죠. 그런데 코로나의 특성상 무중상사 비율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CDC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에서 감염된 사람의 거의 60%는 무증상 감염자로부터 감염이 됐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야 되는 건 진단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을 계속 주기적으로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이라든지 또는 요양원같이 그리고 아니면 구치소와 같은 이런 밀폐된 곳이나 밀접된 공간에 계신 분들에게는 사실 그냥 확진자가 안 나와도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주는 거죠. 학교도 그럴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 뉴스 중에 하나가 정은경 청장님이 무슨 논문에 학교 비대면으로 하는 게 별로 방역에 효과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다들 애들 학교 좀 보내게 해주세요. 지금 아우성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1년 동안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갈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정말 아이들에게 1년은 진짜 중요한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1년이 애들한테 홀라당 날라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백신과 아직 백신은 더군다나 어린아이 애들의 효과가 입증이 안 됐어요. 위험성이. 지금 임상 결과는 다 성인이거든요. 그럼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백신도 못 맞아요. 그런데 걔네들 어쨌든 학교는 가야 되잖아요. 가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백신과 진단은 상호 보완적으로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한 수단이지 반대말이 아닌데 시장에서는 그냥 반대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백신 나왔으면 이제 진단 끝.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그럼 코로나 종식돼서 그럼 백신도 이제 끝?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글쎄요. 너무 간단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은 아닐 수 있겠다. 그 코에 집어넣어서 하는 그게 욕이에요? 네네네. 받아보셨어요? 했잖아요. 해보셨어요? 저도 해봤는데 와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거기까지 집어넣을 생각을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거의 뭐 저는 뒤통수까지 다 한 거 같아요. 진짜 느낌 별론데 그렇죠. 그래서 약간 시젠 같은 경우에는 타액 진단도 하고 있고요. 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렇게 유전자 증폭 기술 그러니까 분자 진단 PCR로 하는 게 시젠이라면 이제 방식은 이거지만 이제 좀 더 빨리 나오는 게 뭐 이렇게 면역 진단 회사들 바디텍 매드라든지 수젠텍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또 진단의 또 다른 분야는 뭐냐면 지금 뭐 백신 여권 내지는 진단 여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가려면 뭐 출국하기 72시간 전에 코로나 음성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백신을 투여받은 사람이라면 그 증명서. 백신을 투여받아도 이 사람이 중화항체가 있어야지만 백신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 중화항체를 또 진단하는 게 중화항체 진단 키트 이런 걸 개발하는 회사들. 저는 계속 좋아질 거로 보는데 시장은 좀 너무 괴리감이 큰 것 같아요. 실제와 시장의 생각들은. 하여튼 뭐 진단 관련해서는 이제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아마 좀 짚어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좀 보자면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백신을 이제 막 생산해야 될 단계가 분명히 됐으니까 그 백신 생산하는 이른바 공장이 있는 회사들 대량으로 특히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회사들도 한번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진단 쪽도 역시 끊임없이 우리가 진단을 그러니까 진단의 생활화가 되는 시대가 아마 올해가 될 것이니. 네. 맞아요. 이번에 3차 대유행 때 아마 많이들 겪으셨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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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임시선별검사소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한 곳들 이런 거 보시면 아 정말 코로나라는 게 무섭구나.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라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끝으로 바이오 이쪽 투자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해서 정말 대박나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적어도 쪽박을 참 안 되잖아요. 했다가 막 반토막 혹은 4분의 1토막 이렇게 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회사들을 거르는 좀 팁 같은 게 혹시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은 이런 거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를 고르실 때 이런 거는 좀 보고 좀 피하시라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슨 회사라고 특정 짓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그러니까 좀 시장 약간 뉘앙스를 달리해서 시장에 혼란을 시장 헷갈리게 하는 그러니까 분명히 결과가 안 좋아서 실패인데 실패를 아니라고 우기는 네. 사실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도도자료라든지 뭐 이런 거 계속. 네. 그런데 이제 저도 표현을 이렇게 쓸게요. 임상은 실패할 수 있어요. 임상은 실패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 약이 실패는 아니거든요. 임상 실패가 약이 실패는 아니다. 그렇죠. 다른 임상으로 하면 돼요. 아니면 환자나 임상 조건을 바꾸면 돼요. 임상이 실패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굳이 굳이 우기시는 거죠. 이런 회사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임상 아니라고 분명히 나왔는데. 그러니까 임상 결과는 분명히 효과가 없게 나왔어요. 임상이 실패한 건 맞는데 그것조차 아니라고 우기는 건 뭔가 시장을 내가 약간 속이라는 의도가 있으시는 거죠. 저도 그 약이 실패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상 실패라고 언급한 저를 무슨 정말 엄청나게. 저는 그 약이 실패했다라고는 안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몇몇 분도 아실 텐데. 감 잡으신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올해 하여튼 우리 선민정 연구원님. 아마 올해 바이오도 연구원님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진짜 저희는 시장과 좀 거꾸로 가면 됩니다. 오히려 이때 용기를 내세요. 정찰병들 많이 좀 보내놓고 우리 선민정 연구원님과 함께 올해 한번 바이오 투자도 한번 눈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시간 퇴근길 페이지 2에 또 함께해 주신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수석연구원님. 너무 감사한데 혹시 오늘 오시면서 이 말을 내가 꼭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이런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성투하십시오. 잘 하려면 선민정 연구원님 나오는 하나TV 같은 데서도 계속 좀. 네 맞습니다. 저희 하나금융투자에서 매일 아침 모닝미팅 하나TV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민정 연구원님 거기 자주 나오시죠? 네 보고서를 쓰면 항상 발표를 하기 때문에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금융투자 바이오 전문 제약 전문 선민정 수석연구위원님과 오늘 저녁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한글자막 by 담자 opportun색